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70여비를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잘해서 수능을 잘 보는 밑바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2 학생들도 지금 수능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는 좋은 학습자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매체 그중에 문법 파트인 35번부터 39번까지를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세트 지문인 35번부터 36번까지 세트 지문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대략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 품사 통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개념이었을 겁니다. 가령 세계적이라는 단어는 세계적 선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수가 명사잖아요. 명사는 이제 체언이 되겠죠. 체언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계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수를 꾸미는 관형사가 되겠죠.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할 때는 세계적 다음에는 조사가 왔네요. 조사가 왔기 때문에 조사 앞에는 명사죠. 그죠? 그래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이라는 단어는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다. 다음 두 번째, 그저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께. 그저께 낮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그저께의 낮이죠. 그저께의 낮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 낮은 우리 체언이잖아요. 명사기 때문에 그저께의 낮. 그저께가 조사 앞에 왔기 때문에 명사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저께, 그저께의, 그저께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명사가 된다. 자 그런데 그저께 왔다는 동사죠. 왔다가 동사기 때문에 용언입니다. 관체부용 법칙에 의해서 바로 부사가 되겠죠.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부사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저께는 명사와 부사이므로 그저께도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그 다음에 명사와 부사로 품사로 통용을 보이는 단어 중에 약간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할 때는 명사가 되고 약간 모자라다 할 때는 부사가 되겠죠.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명사 세계적의 경우에는 의로이다와 같은 격조사와 결합하지만 관영사 세계적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한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된다. 가령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격조사와 결합을 해서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서술어가 될 수 있겠죠. 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겠네요. 세계적이다 라고 하면 서술격 조사가 붙어 서술어가 되겠네요.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관영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관영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항상 관영사로 관영어로 쓰인다.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격조사와 결합의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사 통용이 아닌데 둘 이상의 쓰임. 하나의 명사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 자, 이 기억의 경우를 선생님이 한번 노란색으로 체크를. 노란색을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슝 하고 칠하겠습니다. 굉장히 붉은색이네요. 자, 오늘 회덮밥을 먹었는데 회덮밥 초장처럼 아주 빨간색입니다. 자,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줍니다. 그런데 앞에 관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자립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할 때 이 바람은 윈드바람이 아니죠. 그러면 관영어의 수식이 꼭 필요합니다. 관영어의 수식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바람은 의존명사다. 관영어의 수식을 꼭 필요로 하는 명사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람은 관영어의 수식을 해야 되면 의존명사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샘이 세 번째 형광편인 하늘색으로 표시할게요.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바람 말고 네다의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다의 경우에는 내가 힘을 내었다. 그러면 이제 본동사로 쓰이게 되겠죠. 본동사, 본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보조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을 쓸 수 있는 본동사이고 나는 권한을 견뎌내었다 할 때는 견디다가 본동사가 되겠네요. 견디다가 본동사다. 그러면 견뎌내다는 보조동사로 쓰이겠네요. 보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말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필요로 하는 말의 유무가. 그러면 우리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35번이죠. 35번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35번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 그저께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봐야 되겠네요. 명사 자, 그리고 그저께 본달 그러면 그저께는 보다를 꾸미니까 관체부용 관영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 법칙에 의해서 보다가 용언이잖아요. 따라서 그저께 보다 그래서 동사가 되겠죠. 동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봄사가 같다. 틀린 말이 되겠죠. 2번 세계적 세계적으로 되면 조사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세계적은 명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 그러면 그저께는 떠났다를 꾸미게 됩니다.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부사어가 되겠다. 품사는 그래서 품사가 같다는 건 명사랑 조사 어떻게 품사가 같습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첫눈이 그저께 왔다. 그저께 그 다음에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세계적은 품사는 다르지만 문장성분이 같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저께 오다 는 당연히 부사겠죠. 부사 그러면 문장성분도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이라는 것은 세계적 명성이니까 관형사죠. 관형사 그 다음에 명성을 꾸미니까 문장성분은 관형어 문장성분은 관형어 그러면 품사가 다릅니다. 부사 관형사 문장성분을 같다 그랬는데 문장성분도 부사어 관형어 다릅니다. 4번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 그저께 낮 그저께 낮 낮을 꾸미는 명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낮을 꾸미기 때문에 문장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그저께 피었다면 부사가 되겠고 그 다음 문장성분도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사도 다르고요. 명부 그 다음에 문장성분도 관부 다르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할 때 세계적은 뒤에 인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명사가 되겠죠. n 쓰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것도 명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명사에 명사에 조사어미가 결합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을 보면 분석해 보면 e 플러스 니은이 되니까 인은 조사가 되겠고 니은은 명사가 되겠죠.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세계적인 할 때 이는 바로 이라고 하는 서술격조사 어간에다가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죠. 서술격조사의 어간에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을호라고 하는 부사격조사만 결합되었지 어미가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 4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마당은 기억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당은 급한 마당에 할 때 급한을 빼고 나는 마당에 할 수 없죠. 따라서 마당은 의조명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이 C에 있는데요. 넓은 마당에 할 때 넓은을 빼고 강아지가 마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형을 생략할 수 있다. 자리명사입니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에요. A에서는 자리명사가 아니라 의조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약관 봅시다. 약관도 우리 선생님 약관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왼쪽 단에 보시면 약관도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된다고 나왔었어요. 자 그럼 약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첫 번째 약관이 나와 있네요. 나는 약간 할 때 약간은 앞에 관용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리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약간을 보니까 약간 껴가지고 라고 되어있어요. 약간 끼다 하면 부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약간 끼다. 부사가 되겠다.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고 부사하고 명사지 기억인 여러분 자리명사 의조명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바퀴 바퀴는 기억에 해당되는데 바퀴를 볼게요. 자전거 바퀴 할 때 시간이 남아서 바퀴를 닦았다 할 때 자리명사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퀴가 C에도 있습니다. 일곱 바퀴 일곱 없으면 안되죠. 의조명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된다 맞는 말입니다. C에서는 의조명사로 사용되었죠. 정답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껴가지고 할 때 니은의 경우에는 니은이 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니은에 해당된다는 것은 본동사 보조동사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러면 껴가지고는 보조동사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이 가지고 와버렸다가 있네요. 와버리다도 보조동사를 사용되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 둘 다 보조동사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있는데요. 자 확대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네요. 이 정도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반을 나누고요. 요거를 조금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좌우로 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유음화 리을의 비음화 디귿은 구개음화 리을은 음절의 끝소류 규칙 미음은 니은 첨가입니다. 자 요게 지금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데요.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면 비표준 발음이 됩니다. 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왜 비표준 발음이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에이 보니까 인류가 해야 되는데 인류가 하면 비표준 발음이죠. 기역을 적용해야 됩니다. 기역 유음화를 적용해야 된다 됩니다. 그런데 니은 인류가 하는 것은 유음화를 한 게 아니라 비음화를 시켰네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유음화는 리을 로 바뀌는 것이고요. 비음화는 어 뭐 니 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비음입니다. 구개음화는 지읏과 치읏으로 바뀌는 겁니다. 드트가 즉으로 바뀌는 겁니다. 음절의 교수의 규칙은 가느다란 물방울 대표음 종성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순환론 이라고 해서 니은 즉 비음화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비표준을 발음이 되었냐 순활론으로 바로 유음화가 했기 때문에 비표준 발음이다. 비표준 발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코끝 인데 코끝 라고 하게 되면 구개음화를 안 시켰죠. 그래서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다 들려클 입니다. 들려클은 음 변동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들려클 해야 되는데 들려클 하는 것은 끝소리 규칙을 적용했다는 거죠. ㄱ의 대표은 그렇기 때문에 ㄹ을 적용해야 하는 데가 아니라 적용하면 안 되는 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x가 되고 정답 4번 되어야 되겠죠. 5번 보겠습니다. e는 봄여름인데요. 봄여름 할 때 ㄴ 첨가가 적용해야 되죠. 안 하면 봄여름 이렇게 되니까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중세국어 문제가 나왔네요. 중세국어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니까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 에 관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것은 뭐냐면요. 주체 높임은 잘 보세요. 주체 높임법 주어를 높이고요.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다 외식어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찾습니다. 이렇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현대국어를 찾으세요. 되시고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시가 붙었으니까 주체 높임법이잖아요. 주어가 묘강입니다. 따라서 묘강 이렇게 오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선생님이 2번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니는 니즈시멸을 찾으면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이으시멸죠. 그러면 시가 왔으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주어 역시 묘강이 그죠? 묘강이 되겠네요. 따라서 묘강이 와야 됩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ㄷ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자보대 라고 되어 있어요. 하자보대를 찾은 다음에 현대국어 들이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들이대는 바로 객체 높임법 들이다 특수호위 그래서 부처께 해서 부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어마로미 이렇게 암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39번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짧은 부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쉬워요. 짧은 부정이 뭐냐면 긴 부정이 반대말인데 긴 부정은 긴 부정은 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긴 지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다 할 때 지가 나오죠. 먹지 않다 먹지 못하다 할 때 지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나온 것을 지우면 됩니다. 차갑지 않은 그 다음에 하지 않겠다 제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를 파악을 해보는데요. 세 번째 선지에서 사건 시가 바라시 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과거를 말하면 되죠. 발로 찬 다음에 발로 찼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건이 동사를 말합니다. 과거 이번에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은 뒤에서 찾으면 됩니다. 통보했다 과거죠. 예상한다 현재죠. 읽었다 과거죠. 그래서 4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서수로 개수 찾으면 됩니다. 서수로 개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바쁘다가 있죠. 그 다음에 끝나다가 있죠. 통보하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긴절이 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보시면 읽은이 있잖아요. 읽다가 있잖아요. 두 번 나타났기 때문에 정답 5번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샘 파란 볼펜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니은이 있잖아요. 관용사연 전성음이죠. 그 다음에 다 고 할 때 고 라고 하는 인용격 조사 있죠. 두 개 나타나는데 은에는 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용절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사절을 안는 문장이 있고 인용절을 안는 문장이 있고요. 관용절을 안는 문장 딱 한 번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선생님이 독서 강의와 문학 강의도 따로 찍었으니까 참고해서 학습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